작업실 꾸미기 1일차 시작해 볼게요. 여기서 신으려고 아주 귀여운 범돌이 슬리퍼를 샀어요. 저의 발을 지켜줄 따뜻한 걸로 샀습니다. 힘든 여정이 예상되고만. 하면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재단 가위입니다. 오 엄청 날카롭다. 이 카페트 타일을 깔기 위해 이 바닥에 맞춰서 잘라야 되거든요. 그래서 재단 가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. 막막하네. 언제 나가지? 시작해 봅시다. 아니 왜 하필 대각선이니까? 이런 건 안 되는데.. 어쩜 깔아야 되지? 처음부터 막혀버렸네요 정신을 좀 깔아야겠네 진행 속도가 너무 늦을걸 이게 또 셀프 방 꾸미기에 맛이죠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찾아와서 오늘 안에 다 끝내기는 힘들 것 같고 일단 열심히 힘 닿는 데까지 오늘 해보겠습니다 좋았어 어떤가요? 지금 여기 보이시는 부분은 제가 싹 다 잘라서 저기다 크기를 맞게 넣어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제일 어려운 건데 정사각형으로 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바닥이 잘 뜨네 아이고 큰일이네요 한 시간에 하나씩 하고 있는데 믿자 본전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서 배우는 거지 뭐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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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한 시간을 찍었네 진전이 조금 있네요 그래도 보시다시피 이 정도 했는데 벌써 한 시간 지나버렸어요 아 언박싱도 다 해야 되고 사실 지금 카메라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네요 하지만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좋았어 근데 재미없으면 어떡하지? 재미없을 것 같은데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음 좋았어 커피를 시켰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커피는 필수 요소니까 배터리가 없네 재미없으면 어떡하죠 근데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일단 저도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긴 하네요 이렇게나 많은 짐들이 지금 있는데 오늘은 그걸 목표로 할게요 바닥을 다 까는 걸로 너무 진행 속도가 느린 것 같긴 한데 일단 그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해보자고요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어우 추워라 아 진짜 되게 춥네 레츠고 이 느낌을 믿어 난 펠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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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미쳐가는구만 펠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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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바닥 하나 만들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네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지 몰랐어 두세 개만 더 하면 되니까 열심히 달려봅시다 잘못된 거였네요 진짜ine 제가 가장 좋은 것이었어요 제가 제일 좋은 것이었어요 다 했다 다 했어요 드디어 와 약 3시간 반 정도의 여정 끝에 다 했네요 와 근데 진짜 쉽지 않다 이제 오늘 온 것들을 좀 세팅을 하고 한 번 바닥을 싹 쓸고 삐가 뭐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봐요 나중에는 제가 쓸 침대라든지 이런 거를 스스로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그런 취미를 한 번 가져보고 싶은 제가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약간 집안일 그런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던데 침대나 쇼파나 이런 거 의자 이런 거 테이블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지고 제가 만든 가구들로 집으로 꾸며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소박하다면 소박한 버킷리스트 같은 느낌이에요 조그만 눈으로 올려라 이렇게 해놓으면 막상 할 때는 힘들어도 되게 후렷해요 더 애정이 가는 저만의 작업실이 되겠죠 제가 또 드라이버를 챙겨왔거든요 이걸로 해야 되나 어쩔 수 없이 하..참 울고 싶다 울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은 정말 일부분의 모습만을 굉장히 빠른 진행으로 보시겠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느리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지켜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할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제가 생각한 가장 큰 난관을 오늘 안에 끝내버렸기 때문에 아직도 조립의 늪이 남아있죠 영상 된 건 너무나 뿌듯할 거 같아요 정말 열심히 꾸미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철저한 피의 사람이잖아요 저는 계획이란 세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저치고 정말 정말 진짜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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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획적으로 탑플랜을 짰어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배치라든지 이런 거에 신경을 정말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께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들려드릴 수 있는 컬러풀을 시작으로 이제 여러 노래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날을 이곳에서 많은 수많은 명곡들이 탄생하기를 바라며 방금 제가 한 말과 이 테이블 조립에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으면 된 거죠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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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했다 다 했다 이거 지금 조립을 먼저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한 가지 조언해드리자면 원제품이 좋다 완성 또 조립을 해놓고 보면 굉장히 귀엽다는 한 이쯤에 이렇게 둘 것 같아요 이렇게 자 하.. 1일차 우빈이의 작업실 꾸미기 1일차 끝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이전에 간단한 스케줄을 하고 작업실로 넘어왔는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조립을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여기 지금 이 부분에 책상을 이제 설치를 해야 하는데 휴.. 일단 조립해볼게요 시간을 끈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짠 책상 조립해서 그 책상 위에서 밥을 먹겠다는 마인드로 밥을 시켜보겠습니다 음.. 국물이 없고 웬만하면 한 그릇으로 나오는 거를 시켜야 하는데 이제 밥만 몇 분을 고르는 거지? 오케이! 이제 조립을 해봅시다 거의 밥을 10분 동안 골랐네 지금 너무 제 모습이 안 나오나?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으이차 오우 설명서 와 진짜 어려워 보인다 어? 장갑까지 이렇게 친절하게? 되게 친절하네요 손 다치지 말라고 장갑도 주시네 근데 약간 작네 조립 공구 아 여보 우와 이렇게나 섬세하시던데 이렇게 생긴 상판이 3개가 있는데 나사와 볼트 같은 걸로 이어지쳐야 하는데 얼굴이 안나오잖아 얼굴이 안나오잖아 좀 안되지? 정도면 나오라나? 진짜 포장을 너무 꼼꼼하게 해 아.. 갑자기 두렵네 오늘은 얼마나 걸리려나요? 꼼꼼하게 됐고 5번으로 돼있긴 한데 또 말이 없어졌다 여러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실수를 한 번 하면 되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집중을 할 수밖에 없네요 보이시네요 여러분? 이 홈에 끼워넣으면 돼요 밥이 왔네요 이제 조립 다 했는데 제가 오늘 시킨 거는 고기 덮밥인데 제가 되게 자주 먹는 닭고기 덮밥 맛있겠죠? 여기 고기 덮밥 소콤한 게 먹는 걸 좋아해서 칠리 오일을 남김없이 싹싹 긁어서 다 뿌려서 먹습니다 힘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밥을 얼른 먹겠습니다 음 맛있지? 이번 브이로그 되게 알차하다 진짜 별의 별모습이 다 나오네요 근데 여비티가 저의 일상 그런 걸 되게 많이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일상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집 밖을 잘 나가지 않아요 스케줄이 있는 날이나 뭐 연습하는 날이 아닌 이상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 날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이제 지금 이 저의 작업실이 완성될 때까지 찍어볼 테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밥 먹는 게 너무 느려서 배터리가 버티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후딱 밥을 먹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걸 볼까요? 밥을 먹었더니 한층 기분이 좋아졌어요 두 개 두 개 지금 운명을 하실 일이 있다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조심하면서 H 4개 H가 뭘까? 어? H 없는데? H 없어요 오 각 책상 방향을 꺾고 오케이 지금 남은 용량이 51분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과연 완성본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최대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왜 여기가 뭐가 하나가 더 있나요? 나서 구멍이 하나가 더 있어요 선생님 맞겠지? 자꾸 불안하네 지금 굉장히 진행이 빨라요 아주 좋아 이렇게 뭔가 왜지? 왜 불안한 거지? 왜 왜 왜 왜 내가 지금 왜 불안해? 앞서 결합하신 가로 프레임 이렇게 일단 느슨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느슨하게 잘 들어야 되는 거 딱 세 가지 있거든요 두 번째는 부모님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두 번째는 어비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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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잘 들어야지 그리고 세 번째는 설명서 설명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진짜 유지했다가 아주 큰 코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대 몽키스패너 미니 몽키스패너가 필요 느슨하게 조여줍니다 이런 거 조립 저 너무 못 해가지고 어비티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나 되게 이런 거 잘하는 그런 이미지 아닌가 어? 어? 뭐야? 이거 왜 이래? 뭔가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원인을 찾으시면 돼요 아 앞서 느슨하게 조인 나사들을 차례대로 꽉 조여주는 거야? 여기서?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얼른 책상 조립하고 올게요 안녕 여러분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책상만 조립이 끝나서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긴 한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놨고 이 공간이 실용적으로 꾸며질 예정이에요 나머지 설치를 싹 하고 다시 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상에 모든 설치만 다 해놓고 앉아있을 의자도 내일은 그걸 조립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딱 하면 될 거 같아요 길고 길었던 대장정이 이제 드디어 고지가 보이네요 휴 사실 영상을 다 찍진 않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여정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열심히 설치를 하고 올게요 그러면 저는 열심히 설치를 하고 올게요 어느 정도 보시는 바와 같이 장비들을 연결을 하고 한 반 정도 했어요 굉장히 지금 한번 중간 점검차 제가 산 물건들의 문제는 없나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할 겸 컬러표를 들어봤는데 굉장히 뿌듯하네요 보람차기도 하고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아까 제가 책상 조립하고 이제 여기다 설치하겠다고 한지 한 3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그만큼 설치를 했네요 휴 저는 마저 오늘 할당량을 마치고 이따가 가기 전에 한번 구경시켜 가기 전에 구경시켜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부쩍 수척해진 거 같아요 지금 작업실 꾸미기 이틀차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거 같아요 저의 인생의 첫 작업실이기 때문에 열심히 그만큼 더 욕심도 나고 더 열심히 꾸미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저한테는 되게 이 작업실이라는 공간이 정말 예전부터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직접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하나씩 제 손으로 이루어가는 그 쾌감이라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느낌인 거 같아요 저는 집에 있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멤버들도 약간 놀라거든요 완성된 모습으로 이제 보여드릴 때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오늘은 이만 우빈이 작업실 꾸미기 이틀차 이틀차도 끝 안녕 오늘은 3일차 지금 앉을 곳이 없어서 의자를 얼른 조립할게요 보기만 해도 폭신폭신해 보이는 의자예요 안 보이려나?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거였거든요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자를 일단 먼저 하긴 하지만 그걸 하러 왔어요 오늘 난로를 시켰는데 이제 이 작업실이 약간 추워가지고 난로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인생에 쉬운 일은 없지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데? 끝 어휴 됐다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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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이제 드디어 앉을 곳이 생겼네요 음차 오오 좋구만 우와 진짜 작업실 같은 느낌이나 좀 나나요? 앉을 데가 있으니까 확실히 좋긴 하네요 귀여운 거 있는데 소개해드릴까요? 제 책상에 이제 둔 건데 이게 양초인데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? 눈사람 산타 할아버지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해서 책상 한켠 이렇게 놓습니다 한 브이로그에서 옷을 세 번이나 갈아입을 줄은 저도 생각을 못했네요 아무튼 이따 만나요 난로가 왔어요 여기 굉장히 따뜻하게 해줄 그런 수단이에요 난로를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컨벡터라고 하는 히터 근데 노래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목이 건조한 게 제일 안 좋잖아요 이걸 켜면 되게 따뜻하다기보다 훈훈해진다고 이 공간이 훈훈해진다고 해서 저는 이걸로 샀습니다 아 이것도 뭔가 조립이 간단한 조립이 필요하네요 이런 건 일도 아니네요 이제 완성 설치 해볼게요 설치하고 보여드려야지 이게 뭐 와이파이 연결 같은 게 되나 봐요 오 따뜻해 오 엄청 따뜻해 오 엄청 따뜻해 아무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면 될 거 같아요 오늘 3일 차인데 오늘은 제가 꾸미기만 하러 온 건 아니고 이제 이 작업실에서 할 일이 좀 있어서 연습도 하고 그러려고 왔기 때문에 연습 좀 하다가 생각보다 연습 시간이 길어져서 새벽 5시 정도 됐어요 원래 밥 먹는 것도 찍고 하려고 했는데 연습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려서 작업실 꾸미기 3일 차 그 뒤로 뭔가 더 하진 않았고 오늘은 연습을 열심히 한 날이었어요 저는 그럼 이만 퇴근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에는 이 뒤에 지금 비어있는 이런 공간들 이런 공간을 이제 예쁘게 꾸며보는 것만 남아서 이제 그때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3일 차 끝 오늘은 네 번째 날 쇼파는 아쉽게 아직 시간이 조금 만드는데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뒤에 이제 조그만 수납장을 제가 생겨왔어요 그거를 톡닥톡닥 조립을 해보고 길고 길었던 장장 4일간의 대여정 이제 일수로 치면 4일인데 그 중간중간 텀이 조금 있어서 시간이 꽤 걸렸다는 점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훅훅 지나가는 걸로 보시겠지만 저 나름 굉장히 공들인 저만의 작업실 예쁜 저만의 공간이 생긴 것 같아서 또 너무 기쁘네요 한번 조립을 하러 가볼까요? 저의 이런 작업실 공간에도 수납을 할 만한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해서 지금은 짐들을 다 쇼핑백에 담아놓고 있거든요 이런 조립식 가구 우리 러비티 여러분들도 집이나 본인 방을 꾸미실 때 이런 거를 하시나요? DIY를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나 궁금하네요 근데 진짜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열심히 했다 아 민희가 열심히 했구나 아 이렇게 꾸몄구나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의 소소한 일상 같은 거잖아요? 저도 한번 찍어보고 싶었기도 한 저의 일상 공유 이런 걸 겸사겸사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완성됐어요 이거를 세 개를 이렇게 만들면 돼요 여긴 멀었어요 여러분 데자뷰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어제 설치한 히터 저 친구가 작지만 되게 강해요 이 방 전체가 아주 훈훈해요 그렇게 많이 건조하지도 않고 이게 문제예요 뭔가 이렇게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말을 잘 못 하겠어요 튼튼하구먼 좋아 원래 하던 대로 할게 추워 야 뭐 하냐고 예 첫 게스트 뭐 하는 거야 없네 지금 뭐 하는 것처럼 보여 조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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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 안에 있는 각오들 전부 다 내가 이렇게 뚝딱뚝딱 내 손으로 만들었다 넌 모르지 난 알아요 난 알아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뭐가 마지막 날이 작업실 꾸미기 브이로그 마지막 날 근데 딱 출연했네 그러게 항상 혼자 모든 걸 다 했거든 이거 바닥에 장판 까는 데 한 3시간 반 걸렸어 우와 진짜 작업실 브이로그 오 되게 그거다 낭만 있지 낭만 있다 나의 버킷리스트 여러분 그 다음은 제가 한번 찾아가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할게요 나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 응 야 근데 빨리 들려주고 싶거든 응 근데 뭔가 완성한 거 들려주고 싶어 네가 들려주고 싶은 거 들려줘야지 어 뭐야 어 두 번째 게스트 앨런이 형이 들었을 때 사비 어땠어요? 하오이 무슨 사비? 방금 제 거 좋았어 나 지금도 맴돌아 지금 여기서 살짝 스포? 안 돼 오빈이 형한테는 다 완성되고 들려주고 싶어 아 그래 와우 우드 계열로 갈까요? 야 우드 좋아하잖아 우빈이어서 그런 거 우드를 좋아하는 야야! 너 저리 가 오 너 근처에 있다가 뭐 하나 망가뜨릴 거 같아 내가 뭘 망가뜨려 방금 너 못 밟았어? 안 밟았어? 못 밟았어. 안녕. 가자 우리. 빠이로. 벌써 가? 빨리 다 했어. 좋겠다. 빠이빠이. 원진이랑 앨런이 형이 왔다 갔네요.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? 와 이제 세 개 다 했는데. 조립한 박스 두 개를 그린 것 같이 겁나 드디어 조립합니다. 아 큰일 날 뻔했다. 이거 또 설명서를 여러분 제대로 안 보면 안 된다니까요. 뒤에를 채워줘야 할. 쏙. 이렇게 하면 살짝 한 칸이 완성되는 거예요. 길이가 왜 다르지? 대량 난가.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? 어찌합니까? 어떻게 할까요?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되거든요. 이렇게 딱. 조립을 하면 괜찮아지는 건가? 약간 뜨는 것 같긴 한데 괜찮겠죠? 이 정도는 뭐. 일부러 꽉 고정되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. 알고 보니 해안이신 거일 수도 있어. 아 왜 전동두리를 추천했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랄까? 이제 이쪽 부분도 한번 해볼게요. 아 이제 약간 유튜버가 된 기분이에요. 유튜버 같아. 뭐야? 방금 무슨 일이야? 방금 뭐가 무슨 일 있었는데 방금? 근데 갑자기 퉁 소리 나더니 아까 그 약간 안 맞던 그 뒷판이 딱 맞아졌어. 이쪽에. 잇치. 오케이. 이걸 세우면 이렇게 한 면이 완성. 제 마지막 남은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올려서 조립하면 끝. 오늘 하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수월하게 끝났네요. 오케이. 끝. 굉장히 신기한 걸 보여드릴게요. 짠.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거. 여기. 딱 붙여서도 쓸 수 있는 이런. 굉장히 귀엽죠? 저는 아마 이렇게 쓸 예정이긴 해요. 지금 떠나야 할 게 많아서 이렇게 쓸 것 같아요. 이제 이 뒤에 보이는 짐들을 이 귀요미 장에다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로써 우빈이의 작업실 꾸미기 4일차, 4일간의 대장정 끝에 작업실 꾸미기 끝.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하면 제가 또 구경시켜드리도록 할게요. 저의 첫 작업실 아주 뿌듯하고 제가 이렇게 스스로 꾸미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었고 여기서도 앞으로 좋은 곡 들려줄 커버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할 테니까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. 우빈이의 작업실 꾸미기 4일차도 끝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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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